이번 판은 정치로 가자 아니 왜 갱 온다는데 집을 쳐가 갱 오머 홍 좀 빨리 와라 제발 진짜 귀여우냐? SK T1 앨리스는 진짜 개 비호감이다 무슨 오래된 미용실 원장선생님 같은 느낌이야 승리식 고치 맞출때마다 3,000원 승리식 힐당 2,000원 감사드리고요 미션 뭐야 미드 모르가나한테 아리가 1대1을 따요 무슨 경우야 먹었나? 자크야 자크가 먹었네 지금 먹었네 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아 ew 아 아 그저 내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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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드.. 안가! 아.. 아니 이 존네 눌렀는데 왜 하늘로 안 올라가냐 그건 둘째치고 알이 오른 수균 키키키키 콕 구청이 정치할 만했다 이번 판은 정치로 가자 세워주면서 오른을 욕하게 접을 지켰습니다 아니 병신게임.. 아아아아 아 미니언새끼들 ㅈㄱ 헬프! 아 왜 이 존나 눌렀는데 왜 안돼 스턴이 이렇게 길어? 아니 나리가 좀 빠딱빠딱 와서 같이 딜 팍 넣고 싶은데 어ㅜㅇ 스턴이 이렇게 길고 얻을 지켰습니다 이거 뭐니가 안에서 한찰만 하다 아.. 아니 아리 세끼 진짜 아리 존네 존네 못하네 진짜 갱오모 홍 좀 빨리 와라 제발 진짜 귀여우냐? 아 제발 아 시바 제발 아니 왜 갱 온다는데 집을 쳐가 얘들아 갱홍 좀 하자 오 나 가는 데마다 튀어나와 자크 새끼 이거 와 미친 럭스도 왔네 사망자 야야야 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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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나이스 나이스 아유 섬크색 어 오른 온다 어어 아니 아 진짜 무슨 속박이 무슨 씨바 몇 초를 가냐 깜빡하게 해야 돼 우리 아 미친 병신아! 쓸린다 쓸려. 아 쓸려 쓸려. 아 제발. 아 존나. 와우. 와우 얘들 뇌졸하는데? 아니 뭐 병신게임. 와우 병신게임아. 아니 뭐 자크 저거를 못죽이냐. 힘이 좋네 없어요. 아 뭐야. 아 쌍. 아니 미친. 와 우리 용 한개도 뭐. 저 집에 가야돼 집에 가야돼. 아우. 아 왔다 왔다. 잠깐만 왔어. 오르나 얼마나 쳐맞는거니 오르나 얼마나 쳐맞는게야 오르나 얼마나 쳐맞는게야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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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힘하니까 한타해야돼 적극적으로 오케이 아 와 장로 미쳤다 잠깐만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밀어 빨리 빨리 밀어 빨리 미친듯이 백 좋아 죽여 죽여 아 아 아 아 시바 제바 정신 으아아 불렀다 장로 업데이트는 신의 한수다 아 남갓니 아 뭐다 돈바람 앞으로 10 11 그렇게 못해보이지 않는데 세탁 잘했네 OP 스포어 2등 2등이야 여러분들 2등 아니 여러분들 10명 중에 2등이라고요 죽여 에이 아 이걸 이렇게 역전하네 아 용 일부러 안챙겨서 이겼다 와 우리 용 한개도 뭐고 앙 기분 좋아 앙 기분 좋아 앙 보이시